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줄리 오늘 예방접종 맞으러 병원 왔어요 네 줄리야 줄리 왜 아빠 앞에 놓을 게 있어요? 응? 밥 먹을 때까지 일어나? 점심 두 달에다가 발라던 가고 자는 둘이 줄리 오늘 엄마가 미용해 줬어요 한 4만원어치 했지 엄마 4만 5천원어치 했어? 근데 엄마 이렇게 보니까 몸땡이는 이만한데 얼굴이 얼굴 진짜 쪼꼼해 어 귀까지 깎아니까 너무 애기같애 아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날이 갈수록 실력이 드시네요 아 너 근데 왜 이렇게 몸땡이가 땡땡하니? 응? 줄리야 왜 짖어? 응? 나가자고? 줄리야 안돼 밖에 비와 응? 밖에 비와 응? 산채가 안돼 오늘 밖에 비와 비와해 왕 응? 이둘이 아 집어넣는데 쳐다보는 거 봐 woman 집어넣을 밀고 닦아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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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리야 너 진짜 힘 세다 뭐지? 거기 불쇼핑이 있는 걸 물고 나오냐 너무 나아! 저것도 오늘 오랜만에 간땡했어? 나와있는 거 알았다 나 그냥 누나부터 이제 물 건너온 인형이야 알아? 응? 바닥 건너왔다니까 25달러 안심도 없어 두개 다 꺼내놓고 지금 뭐하는거야? 대박! 집경남이야 너? 인형이 도대체 몇개니? 둘리야 왜 이렇게 신났어? 지금 쉬는 중이야? 안 떨어졌잖아요 둘리씨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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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 마사지 돌리 마사지 돌리 고양이 같아 마사지